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벽을 좀 더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더 깔끔해지긴 했네요. 이런 공정을 보여주시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공장에서. 폐차할 때까지 저희가 무상점검을 매 1년마다 실시합니다. 이런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마감해 놓으면 뭐라는 부분이에요. 내용까지도 다 이렇게 폼을 싸서. 굉장히 나오는데요. 500평 정도가 확 느껴지는데 사이즈가. 많은 분들이 이걸 사기 위해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나마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오프라인 전시회가 전부였던 거죠. 전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 정보를 한 대 묶어서 어플로 출시하면 정말 좋겠다. 가격, 품질, 고객 평가까지 다 비교해보고 실시간 견적까지 받는 무엇보다 소비자 평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캠핑 제국 플랫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바닥은 은색, 알루미늄 바닥은 차체의 원래 바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한 100mm, 10cm 정도가 위로 올라와 있죠. 원래 바닥에서 10cm 정도를 더 보강해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러 다 배관 들어가 있는 모습에서 옆으로 가보시면 자, 이렇게 원래 하체 바닥에서 10cm 이상이 올라간 상태에서 바닥이, 캠핑카 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구조의 캠핑카는 아마 국내에 이 회사가 아마 유일할 것 같습니다. 자, 누리고 캠핑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누리고 캠핑카가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과찬의 말씀이고요. 애초에는 이제 스타렉스로 많이 하시다가 스타리아는 과감히 포기하시고 칸으로 이제 전점하시잖아요. 지금 몇 대 정도 출고했죠, 칸이? 지금 한 24대 정도만 갔네요. 24대까지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다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를 본 게 여기에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이 알루미늄 바닥이 원래 차체의 하부인 거죠. 이 캐빈에. 그렇죠. 최종 바닥이죠. 최종 바닥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바닥에 배관을 깔고 위에 바닥을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께가 10c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아마 거의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가 여름이나 겨울 되면 냉이나 뜨거운 열기가 전달될 겁니다. 그래서 보은 단열을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소개가 됐지만 좌우 무게 배분 때문에 청소통을 두 개를 제작합니다. 그렇죠. 1번 탱크가 운전석 저쪽에 있고요. 조수석 쪽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까지 배관 라인이, 물 라인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게 지금 물벼관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청소 탱크 물벼관 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청소 탱크 드레인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은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목적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칸 자체가 지상구가 높다 보니까 실내 높이가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를 높일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그래서 여기에 10cm를 못 단열하다 보니까 이 최종 바닥에서 수납함도 커졌고요. 이게 이제 10cm 올라가서니까 수납함과 또 10cm 높이가 커진 효과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 가장 좋은 건 단열이 일단. 하부의 냉기를 차단시켜 주니까 그게 일단 가장 좋을 것 같고 쓰는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 여기에 지금 무시동 히터 배관도 빠지는 건가요? 무시동 히터 배관은 저쪽 라인으로 해서 차 하체로 내려갔죠. 무시동 히터는 우리가 하이보일러 D5가 차량 하체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히터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금속 재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에 냉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공간이 특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요즘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실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겔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저 히터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그 겔로도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쪽으로 히터 토출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도어 수납 공간까지도. 네. 이제 온기를 뿜어 줌으로써 또 동파 방지를 시켜주는 거고. 여기. 여기 한번 보이죠. 이거 서비스 도어 쪽 한번 닫아보시죠. 이거 문을 닫아보시면 두께도 상당해요. 이게. 근데 한 번 더 고무 패킹으로. 패킹. 실링이 됩니다. 실링이 여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엄청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영하 5도쯤 되면 여기가 이제 겔로 현상이 생기고요. 이게 이제 치약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로 바닥이기 때문에 이 위에가 침실이거든요. 침대잖아요. 그렇죠. 평상 침대 쪽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면 이쪽에 냉기가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 막아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청수통도 보시면. 하부에 이제 만졌다고 하는데 누리고는 청수통 좀 특수하죠. 대부분 캠핑카들이 아마 플라스틱 청수통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플라스틱 많이 쓰시죠. 그래서 저희는 뭐 재질에 관한 사항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님들 아실 거고. 스댄으로 그것도 좌우 무게 배분 때문에 일반 뭐 청수통 플라스틱 한 15만원에서 20만원 합니다. 저희는 이거 스댄으로 두 개 제작하는 비용이 160만원입니다. 보험팬들이 감싸져 있는 건데. 이 안에 이제 스테인레스 통이 이렇게 네모나게 서 있는 겁니다. 130mL씩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반대편으로. 264mL니까 전체가. 여기 130mL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 네. 반대편에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이렇게. 130mL짜리가 스테인리스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스테인레스 하는 게 원래 대표님 여기 지금 가슴에 나인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대표님 처음에 캠핑카 하기 전에.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각종 용기를. 스테인리스 특수 화학물질 보관하는 용기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렇죠. 위험물 운반 용기라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화학물 담으면 위험물이고요. 네. 이 나성 있는 액체를 담으면 위험물이고. 물 담으면 청수통이겠죠. 각종 통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청수통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직접 제작을 해서. 예. 장착이 되는 겁니다. 기성품이 아니고. 그렇죠. 좀 더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완벽을 좀 더 추구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예. 한 달에 한 세대 정도 생산하신다고요? 그렇죠. 예. 생산량이 조금 이제 좀 딸리겠어요. 이게 주문량에 비해서는. 예. 그래서 우리 고객분들이 이제 주문량 보다 생산장을 못 따라가니까. 지금 그 공장을 신축 중인데. 올해 안에 아마 입주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차량 간단히 보고. 네. 공장 한번 가볼게요. 여기 근처로도 이제 땅을 매입하셔서. 예. 확장 회전을 하는데. 예. 이 차량들이 핸드메이드이기 때문에. 여기 잠깐 보시면. 예. 하부도. 이게 다 핸드메이드로 꼼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무스톡 히터 달렸고. D5 배관까지. 예. 이쪽에 보이고 있는데. 누리고 하면 사실 압도적인 이쪽. 덩크 쪽. 예. 제가 처음에 짱구 캠피카라고 이름을 줬다가. 대표님 별로였죠. 예. 사람들은 짱구랑 얘기할 때가. 짱구랑 너무 웅장한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너무 개성이 강한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는 당시는 뭐. 첫 영상에는 그랬죠. 그렇죠. 반응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짱구. 지금 제약 중인데. 한번 안으로. 네. 지금 이게 지금 한 30% 정도 공적이 나올 차량이네요. 가구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바깥에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가. 네. 그래서 손잡이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안 열립니다. 차가 주행 중에도 절대 안 열립니다. 사람 손으로 안 열면. 이렇게. 손잡이를 없애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자. 아. 이렇게. 아까. 닫을 때 힘주지 않더라도. 이제 댐핑 기능으로. 하자 눌러만 주면. 딱.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잠긴 장태로 된다. 확실히 이제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더 깔끔해지긴 했네요. 그래서. 마치 없는 것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 자. 요런 것도 공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아까 보신. 이제 청소통이. 들어갈 자리죠. 그래서 저희 청소통이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이제. 132L가 설치해야 될 겁니다. 좌우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바닥이. 이까지가 바닥이. 높아지는 거죠. 실내 바닥은. 실제로. 이게 최종. 하부 바닥이고. 그쪽에 이제. 여기 위에가 이제 바닥이 되는 거죠. 이 위에가 이렇게 바닥이 되는 거죠. 보일러베가 들어가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요런 공정을 보여주시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공장에서. 네. 공개를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 가구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가 많이 소개됐지만. 이제 포켓 장이라고 저희가 명령합니다만은. 테이블이 두 개 들어갑니다. 부부용. 6인용.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실제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가구를 외주 업체에 맡기는데. 이제 동급 캠핑카의 이 가구 그 합판 장수가 수량이. 보통 한 12장 정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저희는 22장 들어갑니다. 그럼 거의. 10장이 정도. 두 배 이상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것도 일반 캠핑카 없는 것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재가.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마감이죠. 근데 저희는 수랍장으로 여기 나와야 되죠. 갈비살 나오죠. 갈비살이 아니라 아예 수랍장으로 전체가 나와요. 무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여기 원래 이제 우리가 소개됐지만. 도마다이. 도마다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랍장 들어갈 거고. 이 싱크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벙커에 있는데. 전자 장비하면 우리가 전자파라든지. 습기에 위해 하려고 저기다 설치한 거에요. 별도로 또 장을 짜가지고. 그 이런 장들이. 그 다음에 저희 가구 보시면은. 이 상부장이 굉장히 큽니다. 네. 솔직히 일반 캠핑가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캠핑가보다 한 10장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캠핑 테이블도 저희가 들으니까. 굳이 야외에서 캠핑할 적에. 야외용 캠핑 테이블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꺼내서 쓰면 되고. 네. 또 저희가 사이드 테이블로 바깥에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건 뭐 지난번에 소개가 됐으니까. 그런 합판의 장수를 계산하니까. 우리가 10장이 더 많은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천정도 보시면. 다 이렇게 단열 작업이 돼 있고. 배선까지 빼놔서. 또 최종 마감까지 가는 과정에 있고. 사실 캠핑카 제작은 사실 배선 싸움일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정기선이 배구 배선 보고 계시는데요. 배선 지금 다 나열돼서. 이걸 구분해놓지 않으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자 여기 다 이제 구분해놨죠. 네. 다 구분해놨는데. 명칭이랑. 이쪽은 더 많네요. 자 한 선에 하나 같습니다. 요즘 IoT 다 통합을 하는데. 맞아요. 몇 개를 통합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안 되면 몇 가지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되면 그것만 안 되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도 소유가 되었지만. 배전반 보면. 휴즈라든지. 차단기가 매곡하게 여기 위에 설치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된 휴즈는. 빨랗게 불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리고 칸이 이제. 위드칸이 출시한 지가. 1년 돼가나요. 작년 11월 달에 출시가 되죠. 작년 11월 맞나요. 딱 1년 됐네요. 그래서. 한 살 넘어가는데. 총 이제. 서른대가량이 출고가. 되고 있는 거고요. 24대. 지금 올해 말까지 한 30대까지. 그렇죠. 네. 고객들 출고하신 분들. 컴플레임이나 어떤 뭐. 그런 건 없었나요. 네. 사소한 하자는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캠핑카에 들어가는 부품에 거의 한 80% 이상이 중국에서 만들어 옵니다. 중국 제품들이. 뭐 이게 왜 이런 말씀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 기가 찹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다고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게 미칩니다. 안 되면. 처음서부터 안 되면 저희가. 저기 할 텐데. 출고하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현장 출동. 인버터가 나와서 현장을 출동했다든지. 주행 충전기가 두 달 만에. 두 세 달 만에. 불량이 나와서 현장 출동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에 냉각스 펌프가. 불량이 나서 나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소한 하자는. 쓰시다 보면. 캠핑카가 한 2, 3개월 내에. 차량이라는 게 진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측 부위가 때에 따라가. 이 목재가 밀도가 약합니다. 이격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격이 생길 수가 있고. 이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단차가 생길 수 있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대응이 되는 부분은. 언제든지 출동해서. 그렇게 고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렉스 버전. 네. 그 중고 캠핑카 하나 찍고 왔거든요. 고객님께서 말씀하시 series. 그 구매하시는 분이. as 걱정을 하셔서. 그. 누리고 캠핑카 하나님이랑 통화를 했다. 그래서. 아. 사시는 분이. 사실 때. 저희랑 연결해 달라고. 언제든지 와서. as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누리고의 브랜드가 붙어있으면.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거 누리고가 잘하는 것 같다. 네. 그게 사실이죠. 네. 네이브 카페이.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글이 뜨면. 제가. 그 고객한테 전화를 합니다. 혹시 매수자가 계시면 제한테 제 번호를 주고 누리고라는 브랜드가 붙은 캠핑카는 폐차할 때까지 저희가 무상점검을 매 1년마다 실시합니다. 그건 신규 고객이 아니라 노차를 구매하셔도 그래서 저희는 매 1년마다 한 번씩 여기에 누리고 완주공장에, 봉동공장에 캠핑 옷이라 그러면 가까운 데서 자동차 검사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리프트에 띄워 가지고 무상점검도 받고 수리상이 나오면 그게 이제 만약에 제품 하자면은 무상 예니스가 되는 거고 고객에 의해서 파손된 부분이면 유상 예니스가 되는 거고 브랜드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시는데요? 우리 브랜드가 누리고고 그 다음에 캐치브리즈가 즐길 겁니다. 누리고 즐기고자 하는데 불편하게 하면 안 되겠죠? 천장 지금 안 그래도 보고 계시는데 이게 보통은 하판으로 마감하는데 저희는 하판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맥스판이라 해서 간판 재료로 들어가는 건데요. 왜 이걸 써냐면 겨울 되면 이 맥스팬에도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도 차이로. 그렇죠. 맞아요. 생겨요? 생기죠. 네 생깁니다. 그럼 이게 물을 타고 그러면 목재 재질은 아무래도 썩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포맥스판입니다. 이게 또 맥스팬 쪽이 굉장히 또 추위에 취약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블라인드 없고 차든지 없으면 네. 굉장히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이나 겨울 때문에 여기에 이제 브라인드까지 설치를 했죠. 그래서 꼼꼼하게 만드는 누리고 캠핑카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캡핑쪽 패널이잖아요. 이게 지금 알루미늄 패널이죠? 아니요. 이제 안쪽은 우리가 가구라든지 저기로 해야 되니까 알루미늄이고요. 바깥면은 외벽은 이제 GRP 1.7T에 또 안에 또 공기층을 넣죠. 알루미늄을 가공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공기층이 나오죠. 네. 여기 공기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누리고 유튜브 자체 채널에 열화상 카메라로 올해 아마 외부 온도가 32도대 열화상 카메라로 온도를 측정했습니다. 기존 판매라고 네. 그 부분은 한 6도 이상이 차이가 났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 지금 옆으로 샀어요. 이 공간 안에도 각관 각관이죠. 이쪽에 각관이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도 폼을 안 쏘면 겨울에 결로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온도 차이로 그래서 이런 구멍난 부분은 이렇게 각관이 지나간 자리들은 전부 다 다 폼을 샀어요. 네. 이렇게 해서 단열을 완벽하게 추구하는군요. 그렇죠. 여기 폼이 마르면 지금 우리 작업자들이 이거 해놓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제 판넬을 접합하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판입니다. 아 바닥 판넬 쪽. 그래서 다 여기는 이렇게 다 이제 폼이 써져 있고 이게 1차 바닥에 깔리는거죠. 그렇죠. 깔린거고 이렇게 저렇게 여기에 이제 절개한 칸 절개한 부분에 캐빈을 그렇죠. 캐빈을 저렇게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으로 가는거죠. 네.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마감해 놓으면 모르는 부분이에요. 메모까지도 다 이렇게 폼을 싸서 이 안에까지 쌓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참고하게 이제 프레임인데 프레임으로 봤는데 이것도 공감도 전부 다 폼으로 가지고 다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꼼꼼하게 정말. 네. 이게 사실 이렇게 해줘야 이제 나중에 품질에서 차이가 나는거죠. 그렇죠. 여름이나 캠핑카는 완전 정육면체고 전부 정육면체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겨울이 동절기인 동절기대로 하절기인 하절기대로 보은 단열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신공장. 네. 거기서 한 차로 한 2분? 네. 여기 사실 같이 공단? 뭐 한 1키로 1키로나 1.5키로나 때문에 공단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몇 평입니까? 부지가? 부지는 한 천평쯤 되고요. 천평 부지에서 사무동하고 공장동 그다음에 도장부스동 그래서 한 550평 정도 550평 해서 네. 이쪽은 사무동인데요. 물론 사무실 안에 우리 고객 대기실인 이제 누리고 쉼터가 조성되고요. 저기 2층에 저기 난간이 이제 데크를 만들어가 파고라 정자로 인해 우리 고객분들 오시면 캠핑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게끔 저희는 즐기고 쉼터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조성이 될 거고요.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언제 이제 입주하시는 거죠? 지금 아마 중공이 아마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얼마 안 남았네요. 여기가 사무동이네요? 네. 사무동. 사무동과 휴게동이 있고 여기 생산동이죠? 생산동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뿌듯하시겠어요. 아휴. 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때 막 열심히 이제 그때 힘들었습니다. 상태였죠. 굉장히 높은데요? 500평 정도가 확 느껴지는데 사이즈가 여기서 주까지가 75m입니다. 이게 공장이 좀 길쭉하다 보니까 부지가 그래서 우리 캠핑카 제작하는 데 오히려 이게 또 길쭉한 공장이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라인식으로 쭉 가시려고 그렇죠. 이 공장이 완성이 되면 지금 월 생산장이 대대였는데 몇 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위득한 기준으로는 한 8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거네요. 생산장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을 해도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현재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사실 상반기까지는 기본 한 6개월 정도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하반기에 대출 규제 DSR 규제 때문에 경비가 안 좋아서 네. 사실 뭐 캠핑카 업계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계약 수량이 상반기 보다 조금 저조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네. 근데 공장이 완성되면 한 2개월로 단축이 되겠네요.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쌍용에서 베이스 차 공급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쌍용에서 나오는 또 그 시간이 있죠. 그래서 최소 4개월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캠핑카 업계를 참 사람들이 쉽게 보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바라본 바로는 절대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게 생산 받을 차량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공장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공장 없이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너무 힘든 거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 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대표님 그래서 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우여평 규모의 공장까지 기존 공장에 리프트가 한 대 있었는데 여기에 두 대를 더 설치합니다. 그래서 기존 리프트는 4.5톤이었는데 우리가 출고 고객들이 방문하실 적에 이제 청소를 뺀다든지 무게 때문에 그런데 지금 6톤짜리를 두 개 더 설치해 가지고 바로 언제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에이스 대응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건데 저는 눈이 좀 특이합니다. 저게 뭔 보죠? 도장부수동입니다. 아 도장을 직접 하시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외주로 했는데 네. 지금 이쪽에 오면 직접 이제 도장 일정이 참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 해결하려고 양포수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도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약간 특수시설인데 예. 저는 사실 무슨 빗물 그 누수방지하는 테스트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도장을 직접 여기서 예. 설비도 전만치 않게 들어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칸은 샌딩룸이고 조명까지 이렇게 해서 네. 도장룸이고 아 이렇게 다 작업하시는구나. 네. 이제 올해 연말이니까요. 네. 연초에 이제 내년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네. 안 그래도 그 저희가 위득한 단일 차종만 생산하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달에 관련 특허를 내놓고 우리 누리고 네이버 카페에 칸 시리즈 3종이라고 소개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달 목표로 어 멀티칸 네. 한 차종을 더 출시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위드칸 멀티칸 올해까지 내년 말 내년까지는 그렇게 집중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모델 좀 나오겠네요. 조금씩 배정돼서 그렇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지금 카페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이버에서 누리고 캠핑카 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셔서 또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 누리고 캠핑카 자체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상세한 제작 과정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누리고 캠핑카는 에이스 정책을 세 가지 형태로 두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누리고 라는 브랜드를 단 차는 평생 폐차 때까지 네. 매일 년마다 무상점검을 하겠다는 거고 네. 또 그 다음에 출고 고객들한테는 두 번째는 현장 출동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현장 출동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발생하면 저희 비용 부담으로 탁송을 통해 가지고 1년간은 저희가 에이스를 진행하고자 여기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8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확실하게 하겠다는 네. 대표님의 철학을 많은 고객분들이 또 연락 주셔서 계약이 돼야 할 수도 네. 사실 많이 힘듭니다. 요즘 뭐 캠핑카 산업뿐만 아니고 맞아요. 지금 경제 전반으로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운데 설명해 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